인정해야 돼 이거는 뭔지 알아? 구급적이야 인정해야 돼 이거는 바보 같은데 진짜 형 노래 안 하면 안 돼 승현아 형 여기 한강도 승현이 이러고 있구나 너무나 많이 사랑하논기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하논기 난 너로 옮기 우리 마술이 없는 거야 형 우리 마술이 없네요 미나리즘 기부하고 있어 맞췄는데 한강도 시켜요 일어났다 시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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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식이요? 라이브 중 아 안돼 대식스 형님 딘딘 쉬이 형님 딘딘 형님 응정 잘생긴 표정매야 대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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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인사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대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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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하냐? 셀카 너 뭐하냐? 야 기초를 쳐 대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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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머리를 잘랐는데 바보같이 나와가지고 형님 파라파요 제가 드릴게요 네 파라파 사람 마흔 다섯 사람 마흔 다섯 사람 마흔 다섯 귀여워 저런 매력을 좋아하지 대식스 대식스 머리 빈 것 같대잖아 다섯 대식에 너 집중이 어때? 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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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먹어야 돼? Puerto 한국 만약 여기도 가 다 짠 나게 이시 오빠 짠 보일거야 승현이가 머리가 크죠? 야 다 라이브 할 거면 다 라이브 할 거면 나 집에 갈게 왜? 아 진짜 나 불편해서 그래 스타러스에 약간 불편해 진짜 이거 약간 저작권 받아야 돼 너무 힘들거든 너 따위가? 야 아동이 형 안녕 다 빈코가 떼잖아 짠 비비오신 거 같아 형이한테 성무가 힘들어 너의 카톡 비밀번호를 알게 돼 이게 얼굴을 바꿔줄게 비밀번호가 없어 기정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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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 고 홍기상 어 어 아 큰일났다 아 승리하세요 짠 저기요 여기 아저씨 네 홍기상 짠 야 안그래도 얼굴 작은데 이렇게 뒤에 있으면 돼 야 못생겨야지 그러고 있을거야 형 다 비온거 같아요 뭐한다고? 다 비온거 같아요 비오는거 같다고? 빙구같아 빙구 야 니가 빙구같이 생긴 노래 아니 머리를 이렇게 잘하라고 빙구새끼? 하 파키빙구새끼 이거 어? 어? 언어적 발언 발언? 국가적 발언 딘딘이 안녕히 계세요 내일 뭐 실시간 1위 내일 좀 계산하고 갑세요 수고하세요 형 앉으세요 형 나 내일 근데 차만 있어 아니 술 못 참 물? 이거 마셔 새 아 물 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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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물 아니야 너 안개다 너 앞머리 내려달래 사람들이 딱지 말고 응? 딱지 말고 야 내가 진짜 이용기 아니면 싸웠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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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싸움을 줘 홍기가 술 잘 먹어 니가 잘 먹어 굳이 그걸 얘기해야겠지 누가 더 잘 먹어 그만하자 이제 끌라고?